네 우리 정소민씨 오늘 아주 강력한 또 수상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소민씨 사툰사툰 조심히 걸어오시고요 대단도 조심하시고요 네 가운데를 모셔서 프로젝트 타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아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네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정소민씨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기분 좋은 예감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어 일단 드라마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느낌이 좀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상을 내가 탄다면 이 상이 좀 욕심난다 이런게 있을까요? 어 글쎄요 글쎄요 그냥 저는 청가상문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도 드라마 많이 사랑해달라고 인사한가 스포츠로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도 KBS 드라마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소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연기대상 웨드카페 현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소민씨께서 모습을